아휴 내가 버르장머리 없이 죄송해요 그냥 줄기장창 노래만 하면 무대 이렇게 오빠들 갖고 말도 하고 이모들 이모 박수 한번 쳐줘 그리고 계속 앉아있으면 공덩이 치질 나니까 일어나서 엉덩이도 흔들어 그래야 손님이 오지 그러지 그러지리 아이고 언제 다 팔고 갈게요 알았다 알았다 망해 신경 쓰지만 나 돈 많아 남자도 많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 이모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동네분들이 인심 좋고 공기 좋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또 신도사님이 백일웅아 백일웅아 한 번만 와다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 김명환 감독님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남에서 우리 백일웅이 보려고 여기까지 탁구시 타고 온 우리 또 성남호라버님 우리 국사봉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앉으세요 오빠 앉아요 잘해드릴게 걱정 말고 앉아 우리가 또 시원하게 에어컨도 밑에 놔놓고 다 했으니까 비 다 왔어 이제 시원하게 적어줬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 좀 놓으세요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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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매니저 매니저 이거 보관해놔 가 이거 어딨어 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Modest 다가 아 아 예 예 au Bay au A al 아 me 이렇게 사랑했습니다 볼 수도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대 행복만 주고 간 사람 눈을 감고 눈물 떠오르는 날 부르는 당신의 목소리 어쩌다가 어쩌다가 당신을 사랑했을까 잘한다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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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랑했을까 볼 수도 없는 사람 만날 수 없는 사람 그대 행복만 주고 간 사람 눈을 감고 떠오르는 달고 흐르는 달고 흐르는 시대 목소리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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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심을 사랑했을까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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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사랑했을까 아 아 신도사님 박수 한번 쳐줘 임마 안 버리고 잊지 말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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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좀 소리 좀 질러고 그래야 지금 채널 밖에서 사람이 허벌하게 많은 줄 알고 난리가 나지 왜 그러냐면 노래 고마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매니저님까지 저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세상에 감사해요 다섯 개 많네요 네 개인 줄 알고 하나 더 달라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어쩜 저렇게 키도 크고 코도 크고 다 큰가 모르겠네 안 보이는 데는 얼마나 클까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좋아 죽겠네 나도 저런 남자를 만나고 싶은데 보청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짱오빠 바쁘신데 여기까지 들어와주시고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